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월 5일 화요일 새로운 인격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는 대제사장 뿐이었다. 그것도 오직 속죄일에 향해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보호를 받으며 나아가야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사야는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타오르는 향불도 없었으나 하나님을 배웠다. 성전은 연기로 가득했다. 이는 속죄일에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연상시켰다. 그분의 위험에 압도되어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던 이사야는 자신과 자기 백성의 죄를 인식하고 절규했다. 이는 속죄일에 하던 대제사장의 고백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다.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쓰랍은 왜 단에서 핀 숱을 사용했는가? 쓰랍은 핀 숱이 선지자의 입술에 닿았으므로 그의 죄악이 사하여졌다고 설명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그 죄를 그릇된 언사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입술은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불은 부정함을 태워버리는 정결의 수단이다. 그런데 쓰랍은 하나님이 친히 불을 붙이셔서 영원히 타오르게 한 재단에 특별하고 거룩한 불에서 숱을 꺼내 사용했다. 그리하여 이사야를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성전 제사를 드릴 때 단에서 숱을 취하는 주된 이유는 향의 불을 피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사야 6장에서는 쓰랍이 수치로 향을 피우는 대신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 거룩한 불이 향불을 피워 하나님의 집에 향례를 가득히 채웠듯이 그 숱불은 선지자에게 불을 붙여 거룩한 기별의 향을 퍼뜨리게 할 것이었다. 이사야 6장 8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분의 백성에게로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의 입술과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이다. 묵상 그대는 현재의 삶이 변화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럼 변화가 필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맥락에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사야의 경우에 그러한 인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는 성공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변화는 삶의 성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영감의 교훈입니다. 사명에 적합한 자가 됨 지성수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서서 그는 만일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결코 부르심대로 사명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한 슬압이 고통 중에 있는 그를 건져내고 그로하여금 큰 사명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선지장어왕 308 아버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저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